연애는 우리 좋아서 했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와 집에서 내 반대하시나? 어? 어 와, 싫다고 하시는데 아, 싫다카는 게 아니고 니랑 네랑 친해에서 둘째 날 하면 서러운 황소고집 아이가 아, 나는 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근데 난 아직까지 얼란갑다 엄마 말 한마디가 가슴에 탁 박혀있다 생선가시 맨치로 엄마 말 한마디가 가슴에 탁 박혀있다 생선가시 맨치로 나의 탁 박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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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가게리 바빠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아, 근데 너, 가게리 바빠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 표탄 매진내스타카인데 어떻게 보했노? 다 방법이 있다 아이가 엄마 이래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이가 그럼 들어가실까 해? 어, 가자 가시죠 가시죠 가식 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